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내 얘기는 절대 아냐 그냥 그냥 아는 사람 얘기 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대 1년을 넘게 만났어도 반하겠대 여자들 앞에서 싱글이라 하던 그가 친구들에게도 자랑했대 이뻐 보였나봐 그의 엄마가 어릴 적 날마다 해준 말 맞다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넌 버릴 구석이 없다고 그 정도로 좋았었나봐 매일 밤 택시 타고 그녀를 데려다 주고 그는 마차 타고 집에 돌아와 쓰고 슬퍼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아 내 얘기는 절대 아냐 그냥 그냥 아는 사람 얘기 뭔가 이상했대 어느 순간부터 가까웠던 둘 사이에 어색함이 줄곧 왜 그런지 대체 모르겠더라고 후회 알고 보니 되게 멀리 떠난다고 그녀 울면서 이제 그만하지 하얀 손끝에 가재처럼 매달려봤지만 더욱 아파하는 모습에 집게를 놨네 나는 말해줬어 인정해 그녀 널 사랑하지 않아 아냐 몇 번이고 부정했어 애써 배고픈 거지 처럼 부걸했지만 그녀가 준 건 사랑 아닌 동정 나 너무 슬퍼 너 방금 나라고 했니? 너무 감정이입했나봐 이해 되지?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도와냐고? 어... 친하거든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당신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와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? 아 내 얘기는 진짜 아냐? 그냥 그냥 아는 사람 얘기 누군 이런 일도 있다 해서 그냥 그냥 아는 사람 얘기 참 별일이야 유치하잖냐 그냥 그냥 아는 사람 얘기 넌 근데 어떻게 생각해? 그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? 잡아야 할까? 포기해야 할까? 후... 나 너무 진지한가? 네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그래 지금 나란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 그랬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해? 아니다 아냐 그냥 그냥 오우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